안녕하세요. 박마루의 공감 세상의 박마루입니다. 오늘은 전국 최초로 장애인 복지 전자체계를 우리 장애인 당사자로 임명해서 실시해요. 결국 장애인의 삶에 변화를 주신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바로 제주도의 우리 원희룡 지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사님을 뵈니까 우리가 장애인계에서 정말 칠천하겠다는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에서 개방형으로 장애인 당사자를 임명해서 장애인들의 삶에 변화를 주신 거잖아요. 그때 저들도 이렇게 들었을 때 제주도의 원희룡 지사님 남부원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어떤 의미로 이렇게 하셨습니까? 제주도에서 장애인 복지과라는 부서가 있어요. 장애인 복지 업무를 다루는 곳인데요. 아무래도 비장애인이 하는 것보다는 장애인이 공감도 더 잘하고 현실도 잘 알고 소통도 잘 될 거다. 그리고 그동안 계속 장애인계에서 수건 사업으로 했던 것들도 막상 행정현실이 와서 어떤 게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직접 판단해 보는 게 서로 간에 불신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당시 장애인 단체 회장님 하시던 분을 개방형으로 복지과장으로 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국장 자체를 역시 개방형으로 해서 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모셨어요. 그러니까 복지 담당 국과 장애인 복지과장 두 분 다가 일선 복지 현장에서 일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서로 보직 이동하면서 배워서 하는 것보다는 평생을 그 일을 해오신 분들이니까 훨씬 잘하지 않겠나 이렇게 했는데요. 막상 해보니까. 결과가 좋았나요? 대만족.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지역에 장애인 평가를 했는데 우수 제주도가 돼 있어요. 장애인 복지 정책가가 역할을 해서. 그게 다 우리 원희룡 지사님의 덕입니다. 저는 장애인 활동을 하시던 리더들을 공직으로 모신 것뿐이고요. 저는 그냥 손 안 대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칭찬받고. 그리고 장애인들도 만족하고. 그래서 행정이라는 게 민과 관이 이렇게 서로 개방해서 협력하면 훨씬 더 좋은 모델이 나올 수 있구나. 그걸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주도에 장애 복지 과장님의 정결권을 보니까요. 거의 한 80%를 정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에 국장님까지도 개방형으로 해 준 것은 현장을 소리를 듣고 또 장애인의 삶의 변화를 주기 위한 시장님의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그런 걸 느낍니다. 그렇죠. 누구를 위해준다. 대상을 위해준다라는 것은 아무리 잘해줘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고 의사결정을 한다. 이게 훨씬 더 현장에도 맞고 또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모든 분야에 당사자들이 참여하고 의사결정의 결정권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원희룡 지사님 그러면 기억나는 게 꽤 오래전의 일인데 장애인들이 한강 건너기 할 때도 동참해 주셨어요. 수영을 또 잘하시잖아요. 저는 장애인 수영이라고 해서 솔직히 나도 할 수 있겠지 만만하게 보고 시작했는데요. 100미터가 오고 다음 보트에 실려갔습니다. 그래도 같이 했다는 의미라요. 그때 우리 모든 장애인분들이 국회의원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큰 힘이 됐었습니다. 그 정신만 알아주시면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쭉 이어가는 거죠? 함께해야죠. 그러니까 오늘 또 이렇게 출연해 주신 거고. 그리고 지금 제주도가 사실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잖아요. 해외로도 못 나가니까. 코로나 방역 잘 되고 있죠? 어떻습니까? 코로나 제주도가 그동안 한 자리 이하 숫자로 계속 잘 지켜왔고요. 그런데 중간에 너무 많이 오시니까 고비는 좀 있었습니다. 10명, 20명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다시 한 자리 숫자로 안정이 됐으니까요.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1년 반째 코로나. 진짜 그렇습니다. 외국도 못 나가고 여행도 마음대로 못 타고 여행 가도 5인 제한 다 걸려서 답답하신데. 제주도로 너무 많이 오셔도 걱정이지만 그래도 와서 힐링도 하시고 기분 전환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요. 와서 조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로 오시라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광고하신 것 같은데 찰 때는 방역 숙제 제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럼요. 백신도 꼭 맞을 분은 꼭 마셔야 되고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상대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로 오시면요. 아마 볼 건 많을 겁니다. 지금 제주도 도시사로서도 지금 재산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희룡 시사님 계실 때 제주도가 이렇게 변했다 자랑하실 거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변화가 있었나요? 우선 그동안 제가 취임하기 전에는 난개발 특히 중국 자본에 의한 개발들이 많이 됐었는데요. 제가 취임해 보니까 한 수십 건이 거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을 다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깨끗한 자연을 보존해서 우리 온 국민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이걸 즐길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주 자연을 지키는 난개발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였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기후변화 미래에 다가오는데 우리가 탄소를 줄이는 녹색 성장이 아니고는 제주의 미래가 없다. 대한민국도 그리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가 벌써 2만 5천 대. 제주도가요? 전국 탑이겠네요. 전국 탑이고 충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주가 가장 모범적으로 돼 있어서 이게 다른 지역으로 지금 모범 사례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래에는 디지털에서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젊은 인재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제주도가 일자리가 없고 기업이 없어서 육지로 떠나는 제주가 아니라 인재를 육성해서 제주도에서 디지털 미래 산업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인재를 육성하는 제주 더 큰 네일센터라는 취업 창업 훈련 기관을 만들어서 이게 뭐가 좋으냐면요. 어떤 건가요? 좋은 게요? 아주 성취 동기가 강한 청년들을 모아서 2년 동안 실전 훈련을 시키는데 매달 150만 원 이상의 교육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2년간 실습을 할 때도?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월급 받으면서 교육을 받는 것도 교육 훈련을 받아서 대신 창업이라든지 취업을 정말 혁신적인 곳에 취업을 해야 되는 그런 약속을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연수생들이 배출되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역시 전국에서 주목하는 사례가 돼서 앞으로 전국으로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수도권에서 이 소식을 몰랐을까요? 아무래도 제주도는 관광하라만 가시지 제주도에서 어떤 미래를 위한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직 좀 노출이 덜 됐는데요. 여기 복지TV에서 많이 저를 불러주시고 노출을 해주시면 국민들이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켜온 제주의 자연 그리고 탄소 줄이기 그리고 인재 키우기 이 세 가지는 결국 대한민국이 가야 될 방향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군요. 이게 제주도는 세계적인 제주도니까. 그만큼 거기서 도지사로서 역할을 하시면서 일자리뿐만 아니라 환경 모든 것들을 지켜내시고 발전시키고 계시군요. 그런데 지금 서운한 것도 있지 않으세요? 제주도가 발전되어 있는 게 왜 전국에서는 무날려졌을까? 특히 억울한 게. 억울한 게 있으세요? 제가 제주도 지사가 돼서 중국한테 땅 팔아넘겼다고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전에 중국에다가 땅이 팔려나가는 2010년부터였거든요. 저는 2014년에 취임해서 그것을 모두 중단시킨 건데 어느 날 가보니까 중국 기업들이 만든 호텔도 있고 중국 관객들이 많고 하니까 이거 원희룡이 불러들인 거 아니냐. 어떻게 억울하냐. 저는 불난 현장에 가서 불을 껐는데 아직 곳곳에 불타는 적이 있으니까 저거 방화범 아니냐라고 누명을 쓰고 있는. 저 혼자 억울하면 그냥 이불 속에서 혼자 그냥 군신은 거리고 말겠는데 제주도민들이 오해를 받는 거예요. 제주도민들은 제주의 자연을 지키고 탄소를 줄이고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특히 코로나 청정을 지켜서 온 국민의 휴식처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고 꿋꿋이 제주도를 지키고 있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제주도를 중국에 뺏긴 것처럼 걱정하시는 걸 알겠는데 전혀 그건 팩트가 아니고 저와 제주도민들은 중국 자본으로부터 난개발로부터 그리고 이런 화석연료로부터 제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불리익을 무릅쓰고 꿋꿋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알아주시면 더 힘이 나겠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팩트를 인지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21세기 트렌드가 자연을 지키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고 인재를 키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주도가 그 역할을 하고 있었네요. 자연을 지키고 탄소를 줄이고 인재를 키우고. 그렇죠. 하여튼 저희가 공감 세상이라는 게 어떤 한 분의 어떤 스토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경험을 우리가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방송에서 보여주자는 거고 해서 그런데 오늘 원희룡 지사님의 그러한 어떤 행정적인 부분들 또 리더십 부분들 또 제주도민이나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를 오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사실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의원님은 삼성까지 하기를 서울에서 했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포기했어요. 공천에서 탈락한 것도 아니고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어요. 남들은 진짜 그 치열한 총선에 공천받으려고 열심히 하잖아요. 스스로 내려놓으셨어요. 국회의원을 삼선까지를 했는데 삼선이라는 게 12년이고 짧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그동안의 소신을 펼치고 성과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은 업그레이드 하든지 내려놓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인지들로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소장개혁파로서 당의 변화를 위해서 12년 동안 온몸을 던져서 온갖 어려움과 비난과 소수파로서의 서름을 다 겪으면서 부닥쳤는데 어떻게 보면 절반의 성공은 했지만 또 절반의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저의 소장개혁파로서의 도전은 당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까지 탄생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에는 여러 가지 박근혜 대통령 하에서 또 친박이니 뭐니 이러면서 당이 또 여당이 된 상태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생각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생각으로 제가 자발적인 은퇴를 한 거죠. 아이고 솔직하게 오늘 얘기해 주시네요. 그리고 진짜 이게 스스로의 어떤 솔직한 마음 속에서 또 제2의 원희룡 지사님의 역할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져보네요. 그리고 삼선쯤 하고 나니까 자꾸 거기에 자리 자체에 집착하고 안주하는 마음도 생길까 봐 요즘 그래서 정치가 욕먹잖아요. 그러니까요. 오죽하면 삼선금지법을 만들자고 그랬겠습니까? 저는 삼선금지법까지 만드는 거에는 좀 지나치지 않는 생각을 하지만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자기의 제2의 밥벌이 직업이 아니거든요. 국민들을 위한 심부름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게 기득권이 되고 자기가 안주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사실은 내려놓고 새로운 도전의식과 혁신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게끔 특히 젊은 세대들을 많이 들여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세대를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이유도요. 미래 세대가 앞으로 살아갈 세대잖아요. 20, 30년을 내다봐야 되는 건데 지금 젊은 세대가 그 20, 30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리더 하시는 분들도 그걸 내다보고 사실 젊은 친구들에 대한 기회를 주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이래야 되는 건데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 안으로 들어와야 그게 그 물이 참신한 물로 바뀌는 거거든요. 고인물은 썩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모신 이유 중에 하나 더 큰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원희룡 지사님은 이 사회복지, 장애인분들에 대한 생각 그리고 앞으로의 또 전개하실 게 이것을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원희룡 지사님이 기억하고 있는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감수성이라고 그럴까요? 좋은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제조가 됐든 아니면 국회에 활동하시면서 장애인분들하고 접촉을 하셨잖아요. 그분들의 마음을 많이 읽어주셨는데 그중에 기억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재작년에 어린이날 롤러스케이트 타다가 과당해가지고요. 그랬군요. 제가 석 달간 휠체어의 목발을 짚고 다녔습니다. 실질적인 3개월 동안 장애인 체험을 하신 거네요. 억지로라도. 그러니까 우연이었지만 저보고 장애인 체험을 하라는 어떤 뜻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애인은 맨날 남의 일처럼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스스로 휠체를 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씻는 것부터 얼마나 불편한지. 그리고 가다가 턱이 걸리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장애인 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가다 보면 고장난 채 방치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이런 걸 느끼면서 그동안 내가 장애인들에 대해서 정말 공감하고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다시 한 번 무참히 깨졌죠.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 이게 당신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그게 나중에는 체념해서 얼마나 이걸 받아들이는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슬플까 이런 것들을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하여튼 제가 지금도 거의 다 낫긴 했지만 가끔씩 이제 발목이 부러졌던. 후유증이 있군요. 후유증이 심하지 않는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장애인을 다시 생각하게 되죠. 그럼요. 예전에 우리가 장애인 체험한다고 하면 리더자분들이 오셔서 한 30분 정도 헬쳐 타보고 흰 지팡이 집어보고 먼저 썼거든요. 그런데 저도 지금까지 기억하는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게 안대를 끼고 일주일 동안 똑같이 시각장애도 살아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젊은 청년이 안대를 벗는 순간 정말 엉엉 울더라고요. 여기 미국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희룡 이사장님이 3개월 동안 겪어보신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 장애인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또 장애인에 대한 배려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부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이 나는 아니야라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사고로든지 내가 장애인이 될 수가 있고 그럼요. 저야 작은 사고였지만 교통사고라든지 얼마나 지금 위험이 도처에 있는 상황입니다. 내 가족으로 가면 언제 장애인이 내 가족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남의 일로 생각했을 때는 무관심하고 또 그걸 쉽게 얘기하게 되는데 자기 일이거나 자기 가족이 일이면 그렇게 쉽게 이야기도 못하고 또 그리고 거기에 드리는 투자라든가 사회적인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하게 생각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문제 또는 나의 가족이 문제로 생각하는 거 이게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장애인 등록 통계를 보면 256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비교해 보면 6가구 중에 한 가구가 장애인 가족이에요. 내 옆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더불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구의 5%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보통 그렇더라고요. 다른 나라들도 그렇던데. 제주도가 전체 인구의 1%거든요. 그러니까 5%는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그걸 등록. 2차 증거를 하면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니까 한 10% 정도는 장애를 갖고 있다. 그렇습니다. 환경적인 요인도 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장애인 등록까지는 안 하지만 발가락이 어릴 때 리어카에 끊어져서 발가락 기형이거든요. 뼈가 밖으로 튀어나와서 그것 때문에 군대도 못 갔는데 그런 면에서는 신체에 여러 가지 장애를 갖는 것은 저는 누구에게나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라는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작년에 2020년도에 제주도에 장애인 복지 정책 관련된 부분들이 우수상을 받은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게 개방형을 도입해서 결국 장애인 당사자 이해도가 높은 분이 과장으로 또 국장님으로 활동하면서 제주도의 어떤 복지의 발전을 이끌어 주신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진정한 리더자는 모든 것을 다 챙기는 것도 있겠지만 기회를 주는 분들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는 분들이 진정한 리더자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원희룡 지사님은 진정한 리더자입니다.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모셔다가 실질적인 권한과 할 일을 명확히 맡겨주고 거기다 힘을 실어주면 사실 거기를 지원하는 역할 그리고 가다가 다른 부서랑 이렇게 얽힌 문제만 제가 힘을 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장애인 시간 많이 하려 하고 돌아다녀봐야 그런 단편적인 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도지사가 현장을 떠나면 거기서는 또 옛날 그대로 하는 그런데 이거를 우리 국장이나 과장 자체가 장애인 또는 장애인 복지 사업을 하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건 그분들의 삶이고 그들의 24시간 체험으로 이게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어디가 답답하거나 어떻게 해야 일이 돌아간다 이걸 알기 때문에 사실 저도 큰 도움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 출신인 보건복지국장과 장애인 단체 회장님이었던 장애인 복지과장 오신 다음에 획기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우선 수어 통역사를 저희가 정식 공무원으로 전국 최초로 채용을 해서 지금도 옛날에는 계약직으로 했거든요. 지금은 정규 공무원으로 채용을 했고요. 그 다음 특히 장애인들의 재활시설에서 주는 임금이 최저임금이 안 됐어요.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도 예산을 지원해서 무조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그래서 장애인 재활센터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포장했는데 이것도 전국 최초입니다. 아유 그러셨군요. 그리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발달장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보니까 무슨 볼펜 스프링 끼우는 일들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들도 월급도 너무 작고 일 자체가 너무 재미가 없어서 본인들도 답답하고 가족들도 답답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직업 단체랑 계약을 맺어서 스마트팜에다가 버섯 키우고 이걸 발달장애인 스마트팜 농장을 만드신 거네요. 버섯 키우는 농장을. 그렇죠. 그러면 스스로 더 자기 책임 하에 키워서 그리고 뭐 시간에 쫓기지도 않고 일해서 소득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실질적인 일자리와 임금 보장과 소득 이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게 다 우리 장애인 복지과장이나 사회복지사 국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최고의 복지는 결국은 일자리라고 그러잖아요. 매칭으로도 지원해 주시고 내가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고 그리고 사회에 내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자존감,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게 저는 가장 큰 복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여기에다가 저희는 장애인회관 그리고 발달장애인센터 이것도 제가 취임한 다음에 그냥 과감하게 예산 투입해가지고 전국에서 어디도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시설을 만들자고 그래가지고 올해 준공 예정으로 잘 짓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관은 물론 이미 다 완공을 지어놨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주도에서 가장 전국에서 주목하는 거는 지역 통합돌봄 시범사업 이게 뭐냐면 지금은 장애인 복지라든지 일반 복지가 한 300여 가지의 항목들이 있는데 이게 사회복지관 또는 주민센터 또는 무슨 각각의 개별기관 다 따로따로 있거든요. 이게 아니라 이런 시설이나 이런 개별적인 단편적인 프로그램이나 관공서 이게 아니라 장애인들이 자기 살고 있는 집에서 불러서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걸 요즘은 비대면 시대하고도 잘 맞는 거네요. 이용자 중심으로 복지 전달 체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이런 사업을 제주도가 제주시는 장애인 분야 그래서 한 3,300명이 지금 대상이고요. 서귀포는 노인 분야 전국에서 제주시 서귀포시가 동시에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두 개씩이나 하고 있는 도는 없습니다. 제주도가 작은 도지만 복지의 시범사업에서는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실현하셨네요. 그리고 제가 또 알기로는 농아인 세계대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거 진척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변수가 생겼는데요. 저희는 특히 다른 장애인들도 제주도를 세계의 장애인들이 제주도에 와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주도에는 장애인 여행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또 지사님한테 감사드려야 됩니다. 우리 올레길 같은 데에도 우리 무장해, 유니버설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아직 부족하긴 합니다만 앞으로 꾸준히 노력을 할 텐데 어떤 장애인도 좋으니까 세계대회, 전국대회, 제주로 유치하시라 그럼 우리가 물론 그런 무장해, 그런 계기의 무장해 시설도 저희가 더 노력을 하고 예산 지원도 하고 또 장애인들에게 제주를 저희는 홍보해서 좋고요. 그래서 제주도가 세계농아인대회를 유치하게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농아인지회에서도 세계농아인대회를 유치하니까 그게 얼마나 자부심이 크겠어요. 그럼요. 평생의 자랑이죠. 저희 장애계에서도 세계농아인대회를 제주도에서 한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긍심을 갖는 거. 저는 그게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지사님은 잠깐 가셨죠? 결혼해가지고 딸 둘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가정사도 조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딸이 두 분이세요? 그러면 이제 나이는? 20대 후반이고요. 취업준비생입니다. 아, 취업준비생입니다. 아빠 찬스 안 썼죠? 아빠 찬스는커녕. 아빠가 국회의원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가 무슨 학원에 가서 무슨 수강신청할 때도 다 아빠 이름 가명으로 쓰고. 그러니까 누구, 아빠 이름이랑 연결시켜가지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남의 입에 오르내린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요. 미안할 정도 너무 싫어해가지고. 그랬고요. 그다음 대학 갈 때는 제가 제주지사로 갔으니까 우리 딸들은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데 제가 목동에서 살던 집을 팔아버리고 제주도로 갔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요즘에. 원룸 월세에서 그냥 자취를 했습니다. LH 사태도 그렇고 부동산이 급등하면서 모든 분들이 좌절하고 있는데 목동이나 아파트를 재테크가 아닌 팔아버리고 제주도로 갔다고. 팔고 갔죠. 꿋입니다, 꿋.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아니, 그거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돈이 붙는 건데 왜 그걸 팔고 가냐.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공직자는 돈까지 추구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개혁파를, 운동군 출신의 개혁파까지 하는 그리고 내가 쓴소리하고 사회가 올바르게 가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나마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런데 지금 10억 원이나 올랐어요. 물론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생각나겠어요? 아니, 요새 막 청와대 고위공직자들 전부 강남에 집이 있고 몇십억 올랐니, 5억 올랐니 하는 거 보니까 그거 하면 잊어먹고 있다가 그때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사가 왜 안 나왔죠? 원희룡 지사님은 제주 지사가 되면서 목동에 갖고 있는 아파트를 팔았다. 재테크 상을 다 안 하고. 그게 너무 상식적인 거니까 뉴스가 안 되는 건가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따님이, 두 분이 잘 성장하셨겠어요. 좀 자랑스럽죠, 그런 모습 보면. 그렇죠. 물론 가정교육이 특별한 게 있었나요? 가정교육이라기보다는 저희는 가정에서는 원 지사님은 점수율 낮을 것 같아요. 너무 바쁘셔서. 국민도 대변을 하고 그러니까. 진짜 아빠랑 더 많이 시간을 갖고 싶어 할 때 내가 같이 못 있어준 게 너무 죄송하고요. 나중에는 제가 딸들하고 더 대화하고 싶어서 같이 얘기하자 그러면 이제는 딸들이 바쁘더라고요. 그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그래도 딸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요새 우리 젊은이들이 느끼는 생각들 또 젊은이들이 괴로워하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으니까 제가 우리 딸들을 통해서 나는 또 우리 젊은 세대의 세상을 저도 함께 경험하고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너무나 소중한 나에게는 어떻게 보면 딸들을 통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배우는 게 많죠. 그러겠네요. 제가 모방송에 당나귀 프로그램 지사님 한동안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모님도 나오고 또 부모님도 나오고 그러는데 부모님도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모시고 계시더라고요. 제주도에 지금 두 분 다 살고 계시니까요. 농사 지으면서 살고 계십니다. 부모님이 원희령 지사 우리 아들 정말 자부심을 갖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원 지사님한테 어떤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켜서요? 저희 부모님은 워낙 가난하셨고요. 대신에 뭐랄까요? 정말 그냥 선량하게 사신 분들이죠. 그런 점에서는 좀 밝고 좀 꾸김없이 크게 해주셨고 가장 고마운 거는 특별한 간섭 안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어주셨던 것 같아요. 아들을 좀 믿어주시고 지켜봐주시고 저희 여동생 또 4명이나 있는데 자식들한테 직접적으로 해주는 거는 먹여주고 재워주고 걱정해주고 이런 것 뿐이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한없이 믿어주고 또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한없이 거기를 간섭하지 않고 어떤 기회를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세상이나 사람에 대한 신뢰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키워주신 것 같아가지고 그게 감사하죠. 그랬군요. 이게 다 지금 하고 계시는 게 부모님한테 이렇게 또 물려받으시고 교육도 보이지 않지만 그 신뢰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 원지사님이 공무원분들하고도 그만큼 신뢰를 주고 또 책임감을 주고 그러니까 잘되는 거네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제 제가 이제 TV에서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제가 상담 프로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그 상실감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다 챙겨준 거예요. 학원비 다 주고 결국은 4년 전에 딱 나오고 나니까 거기서 공허함 가게의 미래에 대한 예측 불허 이런 걸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극단적인 판단을 하고도 없고 실제로 실행을도 하고 최근에도 군대에 100명 중에 40명이 극단적인 생활을 했다고 그런 통계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부모 교육은 정말 묵묵히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그러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것만큼 좋은 거 없다는 생각도 오늘 가져보네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것만 주고 꽃길만 걷게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립심이 없어져요. 어려움을 이겨낼 뭐랄까요 그런 바탕의 힘을 못 갖게 하고 부모가 워낙 세상의 어떤 경쟁사회니까 판단해서 대신 막 이것저것 다 결정을 해주고 길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끌어주는 데까지는 잘 갈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 자기가 헤쳐나가야 되는 데에서는 생각하는 힘 그리고 현실을 헤쳐나가는 힘 그리고 자기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나가는 힘 이런 게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대신 해주는 것 부모도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고요.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무리 넘어지고 일어나고 하더라도 스스로 저 걸음마를 배워야 되는 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어려움들 그리고 작은 막연함들 이런 것들을 스스로 헤쳐나가도록 하고 대신 이거를 남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너 왜 이것밖에 못하냐라든지 급하죠. 부모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투자하고 너는 도대체 왜 이것밖에 못하냐라든지 이렇게 해서 누르고 비교하고 그러면 여기서 움츠려든 이게 나중에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비교는 절대 하면 안 되고요. 간섭도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고요. 무엇보다도 자기가 도전해보고 조금 어려움을 겪더라도 어떤 성취 작은 성취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게끔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늘 비교하고 간섭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피해의식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경계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세상을 보다 건강하게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비교와 경쟁의 대상보다는 내가 잘 관계를 맺어서 나도 좋고 나도 도움이 되고 이런 관계로 갈 수 있는 그런 걸 키워줘야 사회에서 잘 살기도 하고 우리가 진짜 부모가 바라는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사 리더가 좀 못 되면 어떻습니까? 그럼요. 자기 앞가림만 해도 심지어는요. 요새는 하도 극단적인 생각이나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런 뉴스 볼 때마다 그런 뉴스 볼 때마다 저 막 놀고 그냥 하다가 쓰러져서 방 어지럽고 자고 있는 자녀들이 너무 고마울 때도 있는 거예요. 극단적인 생각을 안 해주는 그 자체로. 그 하나만이라도 그럼요. 소중하고 사랑하는 자녀니까. 그래서 나중에 우리 자녀는 안 그럴 거다. 천만의 말씀. 등잔 밑이 어둡고요. 믿는 도끼에 그럴 수 있습니다. 발등 찢기고 그렇게 된 다음에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왜 그걸 진작에 얘기 안 했냐. 내가 미리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안 괴롭혔을 텐데 근데 아이들은 부모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도 있고 또 부모가 너무 열심히 자기한테 전력 투자를 투자를 하고 있는 걸 아니까 그리고 부모들이 부담 느끼죠. 대리만족으로 세상인데 너 어떻게 살라 그래 그리고 너는 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자꾸 주입시킨 게 아이에게는 말을 못하고 쌓이다가 나중에는 방황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자기한테 큰 어려움이 왔을 때는 그걸 어떤 포기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를 해야 하는 쪽으로 밖으로 발산을 못하니까 그게요. 청소년들 상담을 이렇게 전화 받아보고 전문가가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에요. 부모한테 미안한 것도 있지만 모든 걸 부모들이 다 해줬어요. 쉽게 말해서 부모 찬스의 재력 여러 가지 인매 정보 이런 게 다 따지고 보면 부모 찬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거기서 압박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 미래를 개척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개인주보다는 정말 이타주의에 관련된 이러한 마인드가 앞으로의 우리 청소년들한테 우리 선배로서 또 앞에 가는 분들이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원수사님 얘기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 그런 부분들이 공감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또 어떤 면에서는 모든 부모들이 이게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공교육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사교육에 대한 압박감 거기서도 결국은 우리의 교육에 대해서 양극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분들은 계속 빈곤의 악순환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석에 있는 분들은 계속 그런 찬스를 가지고 더 커지는 사회 사실 이런 사회는 바꿔줘야 됩니다. 지사님이 저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로 이게 모든 게 결정되다 보면 그런 아빠 엄마 찬스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사회에 대한 불만과 원망은 더 심해지고 가진 자들에 대한 증오는 더 커지고 이러면서 우리 사회가 더 점점 위험해지고 더 살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찬스 엄마 찬스는 꼭 그 자체도 안 좋은 거지만 조금 자제를 하시고요. 저는 정말 아빠 찬스나 엄마 찬스를 그렇게 누구처럼 못 쓰는 아이들에게 국가 찬스로 그 격차를 메꾸고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교육만 해도 요새 뭐 인공지능이 되니까 무슨 코딩 교육이니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전부 그 무슨 비싼 유치원이나 학원 가서 하는데 코딩 교육이라든지 어떤 인공지능 AI를 가지고 어떤 학습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는 국가에서 저는 교실에다 깔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번에 저도 이렇게 뭐 언론에서 본 거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팬덤 시대에 이렇게 오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 학생들은 더 교육권이 접근이 안 되고 상실감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거는 뭐 이제 사회에서도 인정하고 선생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코로나가 지금 뭐 나아지더라도 이런 비대면 교육으로 인한 격차는 계속 벌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이걸 국가에서 비대면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들 그 다음 인공지능 학습였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모든 학생들에게 골고루 이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도 이런 디지털 혁신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와중에 최근에는 특히 분교들 대도시가 아니라 시골에 제주도에도 또 시골들이 있으니까 시골에 있는 분교에다가는 AI 프로그램으로 그 있는 우리 학습할 수 있는 인터넷 패드 단말기를 줘가지고 거기에다가 인공지능 선생님하고 게임도 하고 퀴즈도 하고 거기에서 문제풀이를 해서 틀리면 오답노트 기능을 거기서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민간 교육 글로 이사 갔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시니까 교육에 대한 스타트업들 벤처 기업들이 이런 걸 많이 개발하고 있어요. 제주도도 분교에서부터 실험을 해보자. 그래서 교실에다가 AI 교사 프로그램을 집어넣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원희룡 지사님한테 가족 이야기 여쭤보니까 결국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도 나오면서 전체적인 사회적인 부분도까지 나왔네요. 그런데 원 지사님 또 이렇게 지사님이라는 위치가 엄청 바쁜 시간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려울 것 같은데 가족 중에 가장 미안한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당연히 제 아내죠. 아내인가요? 성아님이세요? 내주 잘하시잖아요. 지난번 방송에서 너무 도와주는데 제가 너무 미안하죠. 왜냐하면 자기 생활을 저 때문에 희생하는 게 생기잖아요. 가급적이면 그런 걸 좀 줄이려고 저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를 키울 때도 우리 아내랑 또 아내의 엄마인 장모님 저는 아이들 키울 때 장모님 찬스를 쓴 거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자녀교육에도요. 따뜻하면 자녀자도 좋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특히 정치인 남편 만나는 그 덕분에 맨날 경로당이나 상가집 가서 계속 가서 인사하고 다녀야 되고요. 물론 그걸 기쁜 마음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 생활을 희생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고 또 거기에 봉사해야 된다는 일을 시키는 게 아무래도 미안하죠. 그러면 가끔은 아내한테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사실들을 얘기해야 돼요. 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옆구리 찔러야 하는 스타일. 마음은 있는데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사실은 마음은 있는데 그리고 옆구리 찔르면 다 싫다 하는데 좀 약간 무덤덤한 그게 남자로서는 빵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 정도 남자면 성실하고 사상건전하고 책임감 있고 자기 일은 자기가 헤쳐나갈 줄 알고 이 정도면 이런 남편감 어딨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마음이고요. 그거는 말로 표현을 해야 된다. 그거는 이 생각이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요. 마음만 갖고 있다고 해서 안 된다. 알아주기를 바라는 건 안 된다. 마음에 갖고 있는 거를 표현해야 된다.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자상하고 대화가 잘 됐고 거기다 재미까지 있는 이런 남자들을 여성들이 원한다는 걸 제가 뒤늦게 알게 됐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내가 이런 남자 어디 있냐 이런 얘기는 그 후로부터는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오늘은 마음이 전달된 거죠? 기회를 드리면 혹시 사모님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과연 말씀하실까 안 할까 옆구리 찔렸어요. 제가 다가오는 토요일이 또 아내 생일이에요. 그렇군요. 생일날 반지 한 번 제대로 남들 하는 명품 한 번 못 줬는데 그래도 저는 저라는 사람 자체를 선물로 늘 드리고 싶은 마음이라는 걸 알아주세요. 아유 전달이 충분히 됐을 겁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원희룡 지사님의 계획 미래를 좀 듣고 싶어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저는 소장 개혁파로서 한나라당의 변화를 위해서 정치 개혁 움직임을 해왔고 그때는 정치 혁신을 노력을 했고요. 제주도 지사로서 7년 동안 일하면서는 자연을 지키고 탄소를 줄이고 인재를 키우고 복지를 현장 전문가를 과감하게 채용해서 현장 행정을 펼치면서 이제 미래를 위한 행정 혁신을 해왔던 거거든요. 저는 이러한 정치와 행정에서의 혁신 경험을 저는 국가 혁신을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에 저는 모든 것을 쏟아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도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랬군요. 정말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는 게 아니고 정리를 딱 하시고 국회의원 생활은 국회의원으로 마감하는 거고 도지사 생활은 올해로서 마감을 한다. 원칙이 확실하시네요.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하나 할 때도 영혼을 다 쏟아야 된다. 영끌이 투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정치를 하든 도지사를 하든 영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혁신이라는 것은 자기 온몸을 던져서 물을 폭포를 거꾸로 올라가는 그러한 결단과 자기 희생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적당히 폼으로 하겠다 이렇게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는 그런 진정성 그 온 열정을 다 바칠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를 다 쏟아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복지TV 시청자분들도 아마 잘 봤을 거라고 저는 사악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끝으로 한 말씀 조환해 주시죠. 네. 장애인 복지가 저는 그 나라의 수준이고 그 국민들의 인간성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놓지 않습니까?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인간이면 누구나가 누려야 되고 그렇게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어떤 편견 또 그로 인한 차별 우선 바깥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제도에서부터 이걸 해결해야 되겠고요.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있는 생각 속에서의 차별까지도 해결하는 그날을 위해서 저도 노력을 할 거고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손잡고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주에서 우리 장애인 회장을 장애인 복지과장으로 하고 거기다 모든 힘을 실어서 혁신적인 전국에서 최초의 일들을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확산되도록 제가 앞장을 서겠습니다. 힘내시고요. 또 저희 같은 장애인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응원해 주시고 잘 써먹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감해서 제주도에 원희룡 지사님 모시고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정말 많은 이야기도 이렇게 새롭게 아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하게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한 번 모시겠습니다. 오실 거죠? 자주 불러주셔야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알았습니다. 어떤 국가 비전을 갖고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노출을 시킬 수 있잖아요. 자주 불러주세요. 지금 지지율이 낮아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좀 도와주세요. 오늘 이후로야 확 바뀔 겁니다. 하여튼 다음에 또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다음에 또 모시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서 공감세상 함께한 제주도 원희룡 지사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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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